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실내 모델링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창호하고 몰딩 쪽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문부터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 클린픽박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고자 하는 문이 있는 영역만 따로 영역을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일 도구를 사용을 해서 클린픽박스 만드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객체를 모델링해서 클린픽박스를 배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문을 모델링 할 쪽만 육면체를 만들구요. 그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언데드 클린픽박스 툴바에서 보시면 뉴바이 셀렉션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선택했던 육면체 형태가 바로 클린픽박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육면체는 지워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문이 있는 부분만 포인트 클라우드가 클린픽박스 처리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쪽은 일단 벽체를 오프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 윗부분만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커넌트 레이어로 설정을 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구요. 파인드 플레인 눌러서 면을 추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구요. 지금 이런식으로 면을 만들었어요. 아래쪽도 이제 맞춰주면 크기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쪽을 한번 볼게요. 자 문에 두께가 있죠. 그래서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런식으로 일단 두께를 주시구요.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셀렉티드 프레인을 이용을 해서 푸시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경첩이 살짝 보이구요. 프레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쪽 면을 잡고 옵셋을 이용해서 일단 면을 분할을 해주구요. 그 다음에 스킬 도구를 이용해서 프레임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아래쪽은 맞닿아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자 이제 분리된 면을 선택을 해주시구요.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살짝 프레임 쪽이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자 문 자체가 가운데가 나뉘어져서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에요. 자 라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 미드 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구요. 자 클리핑 박스를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쪽에 있는 문을 한 번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에도 문만 따로 클리핑 박스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박스 처리가 완료가 됐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프닝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에 이번에는 면을 채워서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복사하구요. 언드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눌러서 제자리에 붙여 넣기를 하구요. 붙여 넣은 면을 도어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켜구요. 자 옵셋으로 문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아래쪽에도 프레임이 갑니다. 그래서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프레임이 가는 부분을 끊어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안쪽 면을 찍고 Extrude Selected Frame 눌러주시고 안쪽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면 선택하시고 네 포인트 클라우드를 눌러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뒤쪽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또 프레임이 보이시죠. 자 이쪽도 옵셋을 통해서 다시 면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 이렇게 옵셋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스케일로 이렇게 핸들을 보이게 표시를 해주시면 면하고 축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긋난 형태로 나옵니다. 자 얼라인 액시스에서 자 스케일 도구 누르시고 자 이런식으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면에 달라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할된 면을 선택한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분포에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완성이 됐구요. 뒤쪽을 더 만드시고 싶다면 실내 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구요. 자 이번엔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윈도우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구요. 윈도우 글라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좀 주시구요. 일반 윈도우는 그냥 갈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색상하고 투명도를 지정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컬러 바이 태그를 적용했을 때 이쪽에 있는 레이어 색상대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자 윈도우를 커런트 레이어로 하구요. 자 면을 만들어주고 복사 언두에서 편집상태에서 빠져나가시구요. 페이스트인 플레이스로 제자리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놓은 객체를 윈도우 레이어로 옮겨주시구요.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옵셋을 이용해서 창틀을 만들어주구요. 지금 보시면 위쪽은 맞는데 옆에가 좀 너무 좁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쪽 라인을 그어서 아래쪽만 당기셔도 되는데 선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자 선을 잡고 당기면 또 문제가 경사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라인을 더 별도로 뽑아주시구요. 자 이쪽에서 올라올 부분까지 라인을 그려주시고 위쪽으로 한 번 더 그려서 선을 정리를 합니다. 이쪽이 지금 서로 다를 위치해 있나보네요. 네 이쪽 지금 라인이 떠있습니다. 위쪽으로 벽이 약간 기울어져 있나봐요. 자 이쪽에서 찍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켜고 이 선상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하시면 자 면이 지금 분할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 선 중에서 면에 안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찾으시는 방법은 무브를 이용해서 이쪽 면쪽 방향으로 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쪽 전체를 잡아서 그룹으로 만들고 편집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쪽은 평면인데 선이 안맞는다는 건 안쪽 선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점들을 잡아서 이 면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을 다 붙여주신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면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레임 쪽이 살짝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면을 선택하시고 피처 익스트랙션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맞게 돌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프레임 부분은 있죠. 프레임은 또 따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분할 해주시고 선택해서 이렇게 돌출시키시면 되고요. 이쪽도 그어볼게요. 지금 창틀이 살짝 휘어져 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클라우드로 뽑으시면 되는데요. 이걸 쓰셔도 되고 대략 이 위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켜보면 안쪽에 또 창살이 있어요. 일단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이쪽은 수평으로 그어 줍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그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선을 세 개 모두 선택하시고 자 무브를 이용을 해서 안쪽 창살을 위쪽 부분만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창살은 왼쪽으로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겹쳐있는 선들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켜고 네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쪽 면은 유리가 될 거니까요. 면을 선택하시고 윈도우 글래스로 레이어를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우측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레이어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몰딩이라는 레이어 만드시고 커런트 레이어로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석축 부분하고 위쪽에 나무 부분하고 사이에 몰딩이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변형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요. 한쪽에 단면만 추출을 해서 이미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딩의 단면을 뽑기 위해서 또 클림픽 박스를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측면을 보면 몰딩의 단면이 보이죠? 자 모델 데이터는 다 숨기고요. 자 이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도구로요. 약간 R값이 있네요. 호로 그리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라인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뒤쪽은 이미대로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이 작성이 됐고요. 클림픽 박스 해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면이 이쪽에 있죠? 자 단면을 만들었으면 이 몰딩이 돌아갈 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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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딩이 돌아갈 선은 아래쪽에 있는 이 벽선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라인마다 선택을 할게요. 이쪽 라인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면이 잡혀서 힘드신 분들은 스케치업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면이 사라지고 선만 나오니까 선택이 좀 더 쉽게 스타일이 변경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선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요. 자 단면을 그룹을 잡고요. 더블클릭해서 편집 상태 그 다음에 복사해왔던 라인들을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경로 선택 팔로우미 단면 클릭 그 다음에 경로 선택 팔로우미 단면 클릭 다시 경로 선택 팔로우미 하시고 단면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이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갔죠. 자 이쪽에 있는 면을 당겼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비어져 있어요. 이렇게 채우도록 하구요. 이쪽은 면을 뒤집어 줄게요. 리버스페이스 자 이쪽에 있는 단면을 복사해서 전체 경로 잡고요. 팔로우미 단면 클릭 이쪽도 리버스페이스로 뒤집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그 라인이 깨져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데요. 아크가 라인으로 변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잡고 소프트 스무스 엣지 누르셔서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몰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쪽 기둥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쪽을 모델링 할 때 기둥하고 벽차하고 따로 하는데요. 이전 강좌에서 작업을 할 때 이 기둥 부분의 단면을 같이 따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러 바이 레이어를 켜서 색상만 맞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 부분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회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루프 같은 경우에 선택하시고 무채색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무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나무 색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톤 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한 회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프레임은 이쪽이랑 같은 색상이에요. 벽하고요. 그래서 아까 월에서 지정했던 이 숫자 있잖아요.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리창 부분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면 잔디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몰딩 같은 경우에도 자 색상을 보시면 돌 색상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몰딩도 회색 계열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숨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면은 부드럽게 표현하시려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소프트 스무스 엣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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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